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뭐라구요? 모든 수수께끼가 풀렀습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나? 예 뭐지? ㅆㅇ님 영구원입니다 아 지금 아니 이게 숙주가 숙주를 감염시키는데 너무 대로변에서 죽이면 누가 보면 어떡할라고 의습한대로 가서 죽였어야지 내가 안가서 그랬나? 어? 라더님?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히이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히이 그 저번에 네네네 처음에 할 때 저한테 네네네 그 뭐야 백신 주셨던 분이죠 아 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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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인고 마인고 옥상에서 네네네 안보여요? 저 보고있어요? 네 어디요 어디요? 제가 안보여요? 잠깐만요 잠깐만 일정거리 유지 거리야 잠깐만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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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보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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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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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어 왜왜 뭔데 뭔데 아 제가 근데 연구원이에요 도티님 어? 아까 했던게 뭐 접수나무로 한번 떠봤는데 네 도티님 일단 연구원은 안신거 같네 어 어 저는 연구원 아닌데? 아 나 그나저나 도티님 왜왜왜왜왜 하지말고 하지말고 아 가까이 안갈까 아 왜왜왜왜왜왜 우리 이따가 이제 숙주 힌트를 팔거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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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많이 모았어요 그때 같이 사는거 어때요? 몇개 있는데요? 저 지금 여덟개요 저 열한개 오 맞네 맞네 자 있어봐요 있어봐요 거기 있어봐요 보여줄게 진짜 오지마요 예예 가봐 하나 둘 셋 넷 아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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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수 보여줄라고 개수 자 우리 그거합시다 하나씩 던집시다 오케이 어때요? 아 알겠습니다 개수 확인해야지 거짓말인지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봤어요? 봤어요 열한개? 어 저 생각해보니까 아홉개였네요 뭐라구요? 생각해보니까 아홉개였네요 그네 그러면 우리가 아 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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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그래요 아 왜 자꾸 이렇게 와요 근데? 참 아니 가까이서 말해야지 잘 들리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합치면 스무개잖아요 어헤이 나 잡아봐 우리 합치면 스무개잖아요 네네네 열개가 모자란데? 오오 으아아아악 으아악 잘가라 닌겐 잘가라 닌겐 으아악 짜아악 아무도 못봤겠지 아무도 못봤을거야 나무 뒤에서 죽였으니까 아무도 못봤을거야 아이고 그나저나 도시님 어이 거기 일반 좀빗니 예 쫄따구입니다 어이구 어디 빨리가서 누가 연구원인지 좀 이렇게 알아놔요 아 근데 도티님 중요한게 있어요 뭔데 뭔데 도티님의 충실한 부하지않습니까 예 근데요 이게 좀비도 숙주 힌트를 살 수 있어요 아 좀비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도티님이 일단 숙주에요 부숙주에요? 저요? 네 그니까 숙주는 저한테 누군지 말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건 말할 수 없지 예 그니까 숙주 힌트를 저희가 사가지고 빼돌립시다 아 그럴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스모개잖아 이따가 할 때 도티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을 더 섭외하죠 아 그니까 인간 한 명을 섭외한 다음에 일단 힌트를 산 다음에 제가 그냥 빼돌리고 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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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티님이 죽이는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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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이 친구들 똑똑하네 이거 히히히히 아까 내가 그 설아인가 그 친구 있죠? 네 그 친구랑 통화엔 답답해 죽을 뻔 했어 아 그 친구는 예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아우 진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 명을 더 각자 좀 섭외를 합시다 아홉 개 열 개 구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어떡하지 열 개를 태경이? 태경아 전화받아라 태경아 너의 어 널 좀 이용해야 된다 우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왜왜왜왜왜왜 힌트 어 너 시민이야 연구원이야 확실히 말해봐 나? 형 너 혹시 저녁 뭐 먹었어? 아 장난하지마 그거 아닌거 알아 야 그럼 나 진짜 진짜 진짜로 너 믿고 하나 할게 어 갑자기 나 믿는데? 뭐지? 3월에 어 벚꽃놀이 가봤어? 어? 꿈에서 아이 아니 야 일단 너 시민이잖아 그치 너 그거 몇 개 모았어? 뭐 몇 개 모았어? 네 개 네 개? 아 안되는데 내가 확실한 시민을 한 명 알거든 응 왠지 알겠지 어 알지 알지 왜 확실한지 알겠지 아 알지 알지 우리가 합치면 스무 개야 어 근데 아홉 열 개가 모자라 열 개가 모자라? 확실한 시민 한 명을 더 섭외해야되거든 내 거 네 개 포함해서 열 개가 모자라? 어? 아니 네 거 네 개 포함하면 여섯 개 모자라지 근데 한 명 더하기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지않아? 어 어 딱 세 명으로 해서 삼십 개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아쉽네 나 사실 아홉 개 있는데 아홉 개 있어? 아 한 개만 더 구하면 되는데 아 아 어떡하지? 야 저거 사야되는데 형 근데 나 좀비인데? 어 어 어 어? 야 야 나이스 야 아니야 좀비 아니야 야 너 진짜 좀비야? 내가 시민이라는 증거 알려줄까? 뭔데? 형 어디야 어? 뭔데? 형 연구원 아니잖아 어 연구원 아니야 형도 심의같애 딱봐도 야 근데 저거 빨리 사야돼 형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진짜 뭐라고? 좀비라고? 누구한테 죽었어? 그냥 말해줘 좀비가 좀비 배신할 수 있잖아 어? 어? 숙주와 부숙주 상자 못 열어? 어 상자 못 열나봐 어 왜왜왜? 어허 어허 그렇구만 야 저 얘기에 반응하는거 보니까 너 숙주야? 아니 그게 아니라 숙주나 부숙주 아니면 그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아니 그래? 왜 반응하지?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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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딱 걸렸어 딱 걸렸죠 여러분? 지금 이상해요 얘 지금 형은 테스트 통과했어 형은 시민이야 야 너 뭐야 아 진짜 말해봐 너 진짜 좀비야 가면 됐어? 시민이야 시민 아 진짜? 그럼 너 진짜 아홉개 있어? 어 아홉개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한개가 모자라네 확실한 시민이야? 안녕하세요 라더님 3월에 벚꽃놀이 가봤어요? 네? 3월에 벚꽃놀이 가셨어요? 가본적이 한것도 없는데 저건 시민 아니잖아 어? 뭐라고? 이건 시민 테스트 아 이거 가면 시민인거에요? 네 가야 시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벚꽃놀이 안가보신 분들은 다 시민도 아닙니까? 어 지금?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죄송합니다 생업에 찌들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못갈수도 있지 아 그렇구나 이상하네 이상하네 일단은 우리가 일단 제 판단에는 우리 셋은 확실한 시민이에요 라더님 여기요 왜 가지고 다 벚꽃놀이 있어요? 아니 저는 패션을 중요시 않기 때문에 우리요 녹색시민이란에 가입하시죠 일단은 우리가 셋이 확실한 시민이잖아요 어 저거 잠뜩이 있다 잠뜩이 인첸트된거 있네 그니까 제가 열한개 라더님이 아홉개라 그랬죠 네 태경이가 아홉개 있대요 한개가 모자라 내가 아까 설아 내가 설아님이랑 통하고있거든 누구누구 설아님 아냐 그분 말이 잘 안통하더라 좀 이상한소리네 그분하고 많이 지내봐서 알잖아요 생각이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되게 착하신분 같아요 너무 착하기만해서 문제지 한개 한개 야 그러면은 한개를 빨리 좀 구해봐 태경아 아 왜 안나오냐 한개 아무튼 우리 셋중에 한명이라도 한개 구하면 서른개 되거든요 네 그거 아셔야되요 가격은 계속 똑같은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저도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이상은 저도 잘 몰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각자 좀 훑어지고 한개 더 구하면은 그때 말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 제가 지금 또 부숙주인데 이 친구들 태경이 지금 속았죠 태경이 지금 저를 시민으로 알고있어 저친구 빨리 죽여야겠다 마일드님한테 통화 좀 해야겠다 잠 잠뜨리고 돌아다니고 있네 요요 네 도티님 아 여보세요 네네네 제가 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여기 상점에 계시던데 네 상점에서 힌트 살라고요 샀어요? 아직 못 샀어요 4개가 부족해요 아 진짜로? 네네네 아 잠깐만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누군지는 말 못하고 네네네 제 딴에는 확실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두 명을 만났어요 누구요? 아 그건 안 말해줄래 아 그래요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관계가 아 그죠 근데 저는 그 친구 두 명이 확실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도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합쳤는데 스물아홉 개에요 아 그럼 제가 하나 줄게요 한 개가 뭐잖아 진짜 줄거에요? 하나를 줄테니까 그럼 저를 믿어줘요 이거 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진짜로? 그럼요 그럼요 아 잠깐만 어딨어요 나 여기 상점 뒤에 아 저기 계시네요 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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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포들 세포들고 있어요 여기 상자에 넣어 상자에 넣어 상자에 넣어 아 여기 넣으라고요 하지말고 하지말고 오지말고 오지말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지말고 오지말고 아 왜그래요 이건 우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딜가요 아니 우정은 우정이고 그럼 제가 사람이랑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안정거리냐 안정거리고 잠깐만요 오지말고 오지말고 멈춰봐 제가 사람이랑 증거에요 아니 사람 증거 필요없고 일로와봐요 여기까지 여기 상자에 있거든요 여기다 넣어요 하나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인정할게 넣었어요 하나 넣었겠어요 저기 까지 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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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요 오케이 꺼내게 아악악악악악악 오지말고 나오는 두 번 죽는거야? ㅎㅎㅎㅎ 아 아 좀비에요? 아 저 좀비에요 아 좀비 아 잠자리한테 이미 죽었나?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아유 뭐 둘다 죽으면 좋지 뭐 아 너무 뜨거워 왜? 아 그래요? 어 올해 많이 죽으시네 이분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 독재님 어떡해요? 제가 일반 좀비잖아요 근데 제가 착한 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안되지 에이 또 무슨 말 듣는 말 누가 믿겠나? 혹시나 아 자꾸 상자를 여네 버릇돼가지고 부활권을 제가 사용하게 되면 두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권 사용해요 아 원래 그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은거밖에 안쳐져가지고 감염된건 한 번 밖에 감염이 안돼요 근데 제가 저한테 하나 줘요 아 네개 줘요 네개 아 왜요 왜요? 그래야지 숙주준비 힌트를 사가지고 다른사람들 거짓말을 나한테 하나 줘요 그럼 내가 산다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팀이 있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 그거를 안에 뭐라 적혀있을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다른팀 말로 해가지고 거짓정보를 흘리게 하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빨리 사야겠다 오케이 알았어요 네에 아 맞다 저분 그거 부활권이 있었구나 아 어떡하지 아 부활권 저거 아 설마 어 왜 또 죽었어 이거 왜 이렇게 죽는거야 사람들 낙사하나? 아 무서워 죽겠네 왜 이렇게 죽는거야 어 여보세요 어 야 나 하나 구했어 하나 구했어 열두개야 나도 구했는데? 어 진짜 진짜? 저기 라돈님 네네네 어딨어요 빨리 여기 상점으로 와요 아 빨리 가고 가고 있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메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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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힌트를 파나요? 팔잖아요 지금 파는거 아니에요? 어? 공지가 안떠는데? 아까 판다고 그랬는데? 공지가 안떠어 숙주 힌트 1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좀비세포 30개입니다 아 제가 못봤나 보네요 빨리 오세요 빨리 지금 여기 메린님있어 메린님 사러오나봐 이거 어어 어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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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안전거리 유지를 안하시는 이분들이 자꾸 어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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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 유지 잠깐만요 잠시만 전에 아 근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어? 시간빼지 말고 빨리 저리 가 허이허이 네! 가보겠습니다! 어! 열심히 해! 네! 아 여보세요 예예예 저 왔어요 오 여기 왔어요? 오케오케 오 여깄다 여깄다 자 태경이 어딨어 태경이? 일단 드릴게요 태경아 어딨어? 여보세요 태경아 저기요 태경님 태경님 아 어디갔어? 일단 통화 좀 하고 올게요 그럼 네 네 우리 또 대장님한테 한번 걸어봐야지 전화를 대장님도 잘하고 계시나? 여보세요? 대장님 네네네 아 네네라니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아 그래 졸개야 어어 네네네 그 좀비님 어 그래그래 그 제가 많이 죽였어요 그런거 태경 죽였니 혹시? 아 태경은 안죽였는데 아 그래 태경 죽이고 올게 잠깐만 아 아니야 너 태경이랑 통화 아 그 아 통하고 있구나 아아 태경이랑 통화하고 있구나 아 안되는데 근데 이거 일단 사야되는데 아 잠깐 살려둬야되는데 안돼 안돼 아직 죽이면 안돼 아직 죽이면 안돼 아직 죽이면 안돼 아직 죽이면 안돼 이거 받아야되 이거 10개 여보세요 아직 죽이면 안돼 아직 죽이면 안돼 태경이 왜 태경한테 받을게 있어 뭔데 우리 그 좀비 힌트 어 빼돌리려고 태경이랑 나랑 연합했거든 아 그래? 그래서 10개 받아야되 그래야 살 수 있어 나 8개 있어 아니 받고 내가 어 내가 우리가 같이 막 어디 숨어서 볼거 아냐 그때 죽일게 어 나 8개 있는데 뭐지 우리 편이야 태경이 근데 굳이 태경이 오빠한테 받아야되? 어? 태경이? 어 걔가 10개 있으니까 네가 8개 줘도 모자라 딴 사람들한테도 받으면 되잖아 딱 20개 있어 언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또 꼬셔가지고 해 어 근데 딱 그래서 지금 사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태경이 오빠가 어 살려준대? 어? 뭐가? 연구원이 어 살려준대? 연구원이 살려준다니? 아니 난 부숙준데 뭔소리에요 지금 확실하지? 부숙주는 못살려요 지금 아니 너님이 나를 처음으로 죽였으면 내가 부숙주인거 알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무슨소리에요 뜬금없이 근데 부숙주도 무기 주나? 어 주지 주지 내가 그거 죽였다니까 부숙주만 준다니까 무기를 일반 좀비는 아무것도 없어 알아 그거는 지금 누구누구한테 말하는거야? 태경이 오빠가 자꾸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일단은 태경이한테 빨리 전화를 할게 응 아 얘는 무슨소리 하는거야 지금 아 얘는 사는거 같은데 이거 아 큰일났네 어 지금 이거 사려고 말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사야되 아 빨리오라고 지금 사야된다고 지금 누구 왔다고 상점이 어디 어디 상점 상점 잡혀 어디야? 50에 마이너스 67 50에 마이너스 67 어 아 지금 간 떨려 죽겠네 이거 어 우리 지금 둘이 모여서 스무개 모았단 말이야 그래? 빨리 빨리 흐흐흑 빨리 열개되나 열개 열개? 어 내가 줄테니까 니가 사 일단 아니 나 죽게 가로 50 50에 마이너스 60 65 플러스 50? 어 플러스 50 마이너스 65 아 저거가? 저거 막 유리있는거? 어 어 우리 여기 나무위에 숨어있거든 아 당당히 왔어 나는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팔리는거 같애 이거 어떡하냐? 어 팔린거 같애 어 저 사람들 좀비들 아 내가 빨리 오라고 그랬잖아 아 나 진짜 이 사람 좀비야 좀비 어 누구누구누구 이거 메린이 좀비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 내가 좀비라고 떠받았는데 좀비였어 아 진짜? 어 거짓말일수도 있잖아 어 그럴수도 있는데 내가 좀비인적 연기하니까 어 이 티피콘 줬어 야야야 너 잠깐만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기여기 이거 이 새끼 줄테니까 이거 사와 오케이 알겠지 야 진짜 너 아 빨리오라니까 저거 못쌌잖아 야 모르겠네 괜찮은게 어차피 다음 힌트도 있으니까 다음 힌트를 노리죠 아 다음 힌트? 근데 다음 힌트 더 싸지죠 아 근데 그것도 OP 마음이라서 더 싸질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잠깐만 여기 왜 다 갈색이야 일로와 형 일로와 어 뭐야 뭐야 형 시민이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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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야 일단 우린 아니야 우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나 시민이야 일로와봐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시민이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아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은 저기 시민이야 그럼 이거 살짝 보여주는거죠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내가 사실 많이 퍼트려놨어 그래서 이거 염색하고 있는 사람 다 나랑 통하는 사람들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이거 염색한거야 이거 가죠? 녹색시민연합 그리고 어허헣 야 홍삭시민연합 아흫허허헿 다 형 바지하고 다 해야지 아 그래? 그 다음에 배신 때릴때는 어 마인크래프트의 좀비를 무슨색 하면서 배신 때릴야 아 그래? 찝찝찝 그게 뭐야 그게? 어? 배신을 왜 때려군데? 잠깐 무슨 소리야 그게? 네~~~ 잠깐만!!! 야! 오지말고! 마이그래프τι즈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조로색이지 야! 노란색이오! 노란색!!! 야... 야 하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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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하지마! 야!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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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있잖아! 일단 우리가 30개 있자! 네가 30개 있지? 어! 이거 형 줄까? 그럼?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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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고 있을래. 어허! 잠깐만! 나 못 믿는거야? 아니! 나 믿을게! 아니 믿는데 아니! 믿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나도 안전장치 나 몇 갠데? 반만 주겠어 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부숙주야? 뭐야? 옷을 반말을 쓰고 있어 일반 좀비 주제에? 여기 어디 일반 좀비 주제에 저 일반 좀비 된겁니까? 어? 일반 좀비 된건데요 그러면 뭐하면 됩니까 좀비님 어? 일단은 너 연구원이었어? 아니 나 그냥 시민이야 나는 부숙주야 나 그럼 그거 된거잖아 일반 좀비 어 어 내가 근데 시민에서 밑방 깐게 많아 어 돌아다녀가지고 다 너 착한 좀비 안할거지? 당연하지 좀비쯤 됐으면 좀비쯤 해야지 진짜 믿는다 뭘 믿어 이 좀비야 형 마이크래프트에 색깔은 무슨색이야 녹색 이 배신자 어? 뭔소리야? 그 연구원이야? 연구원 암호야? 알았어 아무튼 잘 돌아다니고 연락할리 있음 전화해 뭐 끝이야? 왜왜왜왜왜 라떤님 왜요 어? 1대1통화죠 어떤거야? 1대1통화요 1대1통화? 오케이 혹시 이거는 뭐 혹시 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어 내가 착출수도 있지 아니 근데 혹시 부활하실 생각안이 있어요? 부숙주가 어떻게 부활해요? 부숙주도 부활가능해요 아 진짜요? 네 부숙주까지 근데 부숙주와 부활하면 어 세 번째 좀비 알죠? 첫 번째로 된 일반 좀비 어 그 사람이 부숙주가 돼요 아 진짜요? 네 아아 아 그래요? 네 아까 말한대로 그거 좀비 만드시면 숙주분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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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자 이분 또 뭐예요 왜지? 아 여보세요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뭐라구요?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나? 예 뭐지? 설화님이 연구원입니다 설화가 연구원인가? 예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가? 백신의 냄새가 나옵니다 진짠가? 킁킁 백신의 냄새입니다 지금 누구 살린 사람 있나? 아직 없습니다 음 음 내가 살고 싶구먼 하하 음 그래도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죽여놓고 이렇게 이를 만들어놓고 어디로 뛰실 때는 장식니까? 장난이네 장난 장난이네 장난이네 알겠네 아무튼 좋은 정보 고맙네 아 유능한 좀비네 이 친구 오케이 알겠네 아 이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코트님 왜요 왜요? 그렇게 원투에서 원투 짭짭 알지잖아요 뭐야 뭐야? 원투 짭짭 원투 짭짭이 뭐예요? 원투 딱!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하시나봐요? 태경님은 원투 딱딱 잡으시더라고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한번 저한테 주고 보실래요? 아뇨 어디 한번 같이 동작 한번 해볼까? 보습 주시려나? 보습 주시려나? 한번 해볼래요 어디? 어때요 어때요? 아니 그렇게 노인네를 잡는 건 아니네 아 내가 진짜 아까 전에 어? 딱 죽이고 나서 보니까 뭐 나무 위에 숨어 계시더라고 좀 아차 싶었지 다 보였어 다 보였어 그 옆에 라더님도 계시던데 라더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봐서 라더님도 좀비네 아니지 아니지 그 옆에서 바로 잡을 리가 없지 시민이들 잡을 리가 없지 아 나 이거 실수했네 내가 또 이거 저 이보게요 예예예 아니 이게 좀비도 한번 할만할 것 같은데 어디 좀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시민 너무 재미없지 않나? 아오 저 연구원인데요 아 연구원이시라고? 예예예 같은 연구원 누군데? 아유 그거 말씀 드렸 저 누군지 알아요 누구누구누 누군지 알아 누구누구누 아 누군지 안다니까? 아 누구누구누 내가 말할 수 없지 그러면은 저좀 살려줘요 ㅋㅋㅋㅋ 예? 저좀 살려줘요 아 지금 그 백신 힌트 사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어? 아 시간이 없다고? 응 아 나좀 살려줘요 진짜 연구원이면 진짜 연구원 설화 설화님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살릴수있는건 부숙주밖에 없는데 그건 부숙주라 하시는거에요? 네 저 부숙주에요 떠봤는데 정확하군요 알겠습니다 아 저 잠깐만요 확답을 해주고 가요 저 진짜 살려줘요 저 연구원 아닌데요 아 저 연구원 아닌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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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겁니까? 땅을 살때는 계약자의 이름이랑 서명을 다 보고 해야죠 아니 이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실례라는게 있지 지금 저청한데요 어? 아니 이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나는 다 말해줬는데 지금 그 연구원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아 나 살고 싶은데 혹시 연구원 만나면 예예 어차피 뭐 말할꺼니까 도티님이 부숙주다 한번 통화라도 좀 해봐라 되게 살고싶어 하신다 어?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 안됐거든요 제가 시작하고 바로 죽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좀 연구원분 어떻게 접선하게 되면 좀 잘 좀 말 좀 전해주세요 어 제가 또 제가 또 살아나면 이게 또 반전이야 반전 네넨 알겠죠? 연구원 동맥에게 말씀드리겠다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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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네 아 네 아 나 낚였네 이거 아 나 이거 쓰읍 잠깐만요 잠뜨리한테 전화왔는데 więc 까 Adams zero 뭐 Ke zwee 끝 나 Suzuki 여基 ook 천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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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요 요 요 오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